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10년 전 이날 북한군의 포격으로 우리 민간인 2명과 군 2명 모두 4명이 희생당하고 18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부상당한 도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첫 휴가를 냈다 연자휴가를 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5.18과 제주 4.3 사건 등 기념일만 되면 메시지를 내고 또 행사장에 참석했던 대통령이지만 연평도 포격 10주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주간의 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와 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 모두 7개 정상외교 일정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화상으로 청와대에서 일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10여 시간대에 시작해서 새벽 1시 전후에 끝나는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쯤 정상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하루 연차를 쓰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상회의에 강행군을 이유로 휴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병도 피격 10주기와 관련해서 SNS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의회 선거에서 지난 3일 재선한 톰 스위지 민주당의 뉴욕주 출신 의원입니다. 톰 스위지 연방 하위원에게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관계에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감수하고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인사를 전했다고 청와대에는 전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또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화상회의 등으로 피곤해서 휴가를 냈기 때문에 연평도 10주기 행사나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달라는 뜻 같지만 그러나 선거에 당선한 미 하원 의원에게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연평도 폭격 10주년을 맞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상회의가 오랫동안 지장돼서 피곤해서 휴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하원 당선자에게는 축전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과 민간인이 희생당한 연평도 10주년 그리고 8, 9주년이 아니라 10주년을 맞는 이날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서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던 사건 바로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사건에서도 대통령이 억류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하기는커녕 사살된 이후에도 응정이나 항의도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오히려 월북할에다가 화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 10주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어떤 정도인지 또 그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피곤해서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면서 새벽 1시에 휴가 신청을 했다는 것을 두고서도 지금 코미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피곤하면 알아서 시면될 것을 마치 자신을 감독하는 상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태여 새벽에 휴가 신청을 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동안 자신이 부동산 폭등이나 추미애의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감찰 이런 여러 가지 소란들 가득도 신공항 추진 등을 통해서 많은 현안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고 아주 긴 침묵을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비난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화상회의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지금 그렇게 휴가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자신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쇼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미국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에게 축전을 보낼 기운, 정성이 있었다면 연평도 폭역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올 들어 첫 번째라면서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15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올해 22일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이나 월급쟁이 회사원처럼 하루짜리 연차를 사용하고 또 신고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아서 사용하면 될 것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냥 조용하게 알아서 사용하고 또 일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24시간 일을 하건 또 시건 그게 바로 국정이고 그래서 24시간 경호원에 따라다니고 또 비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휴가를 쓴다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아달라는 듯이 이렇게 새벽에 마쳤으니까 하루를 휴가 씁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연평도 폭격 사건을 10주년을 맞는 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도 미국 하원의 선거 당선에서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고 정말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는 맡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